고성일리의 이슈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나오거든요. 거의 한 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시는 이미 한 대를 넘어섰고. 전국 최고 수준의 차량도 기록하는 제주. 팩스체크? 네. 고건 들어봐. 이건 또 봐야 됩니다. 숫자가. 숫자가 많아서. 올해 1월 기준으로 제주도 내 차량 등록 대수가 66만 1977대. 네. 그런데 올해 1월 인구가 67만 6691명. 곧 살았다고. 한 사람이 한 대씩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대략. 똑같아. 네. 똑같아. 아까 0.98 얘기가 나오니까. 렌터가 이거 다 합쳐서지만. 한 사람, 사람이 하나에 차도 하나. 물내기도 차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게 다 그렇게. 렌터까지 합해놓으면 이거 멜라지지 아직 그냥. 그럼 저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차 한 번 세우려면. 저 주차금지 말뚝 세운 걸 옆으로 치워 가지고 차를 세워야 되는. 그런데 차량 증가 속도가 너무 높아요. 이것도 또 한번 꼭 건드려봐야 되는데. 10년 전에. 10년 전에. 12년 1월에 도내 차량 등록된 차량이 25만 8082대. 그리고 10년 동안 40만 대 이상 증가. 증가. 그럼 인구는. 인구는. 10년 전에 57만 6천 명. 그리고 인구는 10만 명 증가했는데. 차량은 40만 대가 증가. 4배가 많아졌네. 너무 야당.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10배 가까이. 이렇게 해놨니. 대중교통에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외출을 하고 싶어도 저녁 시간에는 못 해요. 왜냐. 차 세울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대문에 주차금지판이 붙어있다. 주차나 주차나. 자 이제 그 이 구도심의 골목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양쪽이다. 양쪽이다.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 댁이 아까 그 화면에 나왔던 저 동네 같은데. 인화동 인화동. 우리 동네. 양쪽 골목으로 차가 막. 그러면 저희 이제 어머니한테 미리 전화를 해. 나 오늘 저녁에 가프다. 그러면 그 아흔 다 된 어머니가 허리 아픈데 의자를 들렁. 대문 앞에 의자를 놔. 그게 6시부터. 6시댁이 전부터. 그럼 나는 한 8시댁 집에 가면. 의자 옆에 차를 세우고. 빨리 의자를 집어넣고. 다시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 집강 나 이거 한 30분 돌아와도 자리가 없대. 자리가 없대. 또 옛날 구도심 들은 게 그런 규제가 없었잖아. 강현아 누나는 진짜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저도 이제 도남 오거리 쪽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엄청 많은 데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의자 놓는 거 있잖아요. 의자 놓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불법이어서. 안 되긴 안 되는 거야. 다 치운 다음에 그냥 세워놓고. 왜 의자에 놔뒀는데 치워서 세웠냐. 이러고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냥. 너네가 법을 어긴 거다. 서로 아니 그래도 도의가 있지. 막 이러면서 서로 엄청 싸우는 일도 많고. 황일도 많습니다. 어차피 그게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함부로 뭘 물통을 놓거나 의자를 놓거나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저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이 주차 문제. 이제. 그리고 솔직히 우리 약속할 때도 견제 아닙니까. 야 어디서 보자. 어디 어디. 차 세우기 좋은데. 차 세우기 좋은데. 맞아 맞아. 이제는 니. 거기면서. 이젠 차 세우기 안 좋은데 약속 잡았다는 건 난리납니다. 마당이신데. 아니면 주차할 수 있는 곳에서 약속해야 된다는 건. 우리 제주도의 이 주차난을. 그대로 보여주는. 맞아 맞아. 어떤 분은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의 아는 분인데. 아는 분이 아는 분. 아는 분이 아는 분인데. 복잡하네. 촌수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차를 안 갖고 온데. 그렇죠.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나중에 집에 들어갈 때는 차를 못 쓰니까. 아예. 사용된 분인데. 차 있을 필요가 없잖아. 차는 언제 쓰는데. 그러니까 나도. 살짝 이해는 안 되지만. 모임 같은 거. 우리 코로나 전에는 모임 같은 거 하면. 식당이 어디 위치가 딱 정해지면. 차 잡기 힘든 데는. 무조건 대중교통이나 택시탄 가서. 아니 아까 25만대 있었을 때. 인구가 57만이 정도 할 때도. 25만대로 충분히 살았는데. 그러게 말이야. 지금 훨씬 많이 생겼는데. 정말 좋아진 건지. 꼭 좋은 게. 오죽해야 차를 두고 다녀야 되는지. 이쯤에서 다시 또. 팩트체크. 고건 들어봐요. 제주도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제주도 1.31대. 1.3. 1.3. 1.3. 전국 평균 1.06대. 전국보다 우리가 더 높구나. 훨씬 높죠. 다른 걸 1등 해야 되는데. 이런 걸 1등 해가지고. 차량 보유 대수 이런 거. 아 참. 올해부터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구입할 수 없는 차고지 증명제가 모든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오늘 전면 시행입니다. 아. 병원 출장. 우울해. 내가 이제. 내가 차를 소유하면. 내 차를 세울 수 있는. 창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제도. 2층에서. 지금 그 지난주에. 이렇게. 차고지 증명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확인차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차선도 잘 그려져 있고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2층에 사시는 분이 차고주민을 신청하셨나요? 네, 2층에서 차고주민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원래 주인 댁은 차고가 있을 건데 어떻게 여기를 빌려주셔야... 용담 이동 이 지역이 조금 아파트촌이 아니고 단독주택이고 지역이 조금 변두리다 보니까 차고지가 없으면 이사를 안 오세요. 젊은 사람들 요즘 어느 누구나 다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주차장으로 확보가 돼 있어야 이사를 오고 입주가 되거든요. 담벼락에 자기 차고지 같기 사업 지정주택 표지판이 붙어있다. 단독주택 마당한 주차장에 자가용 한 대가 주차해 있다. 주변 주차도 불편하고요. 또 도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지인들한테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상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가주차장을 하고 하니까 너무 편리하고 또 우리 마당은 비어있잖아요. 비어있는데 우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동네 옆에 이웃분들이 또 차를 한 대라도 더 편하게 세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는 자기 차고지 갖기 운동 지원 사업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주차장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자부담도 해야 되지만 지원금을 받아서 자기 마당에다 이렇게 차고지를 해놓고 집 빌려주면 이제는 자기 차고지 어시면 집도 못 빌려주는 시대가 온 건 게 이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진짜 팍팍 와담죠. 이게 도에서 차고지 지원 같은 것들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따지고 보면 저것도 집이 집에 차고지를 둘 수 있어야 공간이 나와야 차고지를 실제 리모델링을 하든 뭐를 하든 대책이 날 텐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싶어도 지원이 한 50% 나온다고 하는데 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빌어서 해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저희 어머니한테 강곡하게 저희 집에 그 주차장 만들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 화장실 있잖아요. 밖에 안 쓰는 화장실. 근데 또 옛날 어른들은 화장실을 고치는 걸 싫어해요. 맞아 맞아 동티나는데 근데 나는 찾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동사무소 신청해가지고 주차장을 좀 만들자. 방송을 통해서 개인적인 얘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차장 만들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거고 새로 건물 짓는 것들은 이제는 이런 걸 아니까 주차장을 다 완비하면서 집을 짓지만은 건축법상 딱 만들기 되죠. 건축법상 만들기 되지만은 옛날 집들 마당어신 집들 그 집들은 어떤 걸 공간 그 구도심 같은 데 가봐봐 집이 왔는데 빽빽하게 들어가져가지고 그리고 공연 주차장도 없고기 자기 차고지도 허구파도 땅이어서 못해요. 마당어식을. 맞아 맞아. 점점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원도심 쪽으로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도시 주차하기 좋은 곳으로만 사람들이 밀집하는. 맞아. 점점 원도심은 사람이 이제 없어져가는 거죠. 고령화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차가 또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담장을 쭉 밀어가지고 차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도록 한번 더 고민을 하셨다가 차가 또 이제 차고 증명하자면 주차장 필요하니까 한번 더 신청 한번 해보셔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낮에는 모르겠는데 전압 같은 경우는 차를 내 집 주차장 앞에 다른 차분들이 차를 잘 못 세우잖아요. 주차장 앞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당에 세웠다가 아침에 2층에서 출근을 하시게 되면 제가 차를 빼주고 다시 추사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처럼 차량에 대해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꽤 많은 건 알마해. 맞아요. 저는 고려하지 않고. 아무데나 세우고 되지 뭐. 주차장 뭐 별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으면 주차를 못하는 것에 대한 고충을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아예 모르죠. 남의 일인 경우도 있어요. 남의 일인. 또 80년대, 90년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대부분이 한 세대 차량 한 대가 주차 면적으로 확보가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해. 다세대 주택 근처에는 전부 다 너무 많아서 차를 셉지는 못해. 아이고 야 나 고껀들어 봅시다. 나 아는 사람은 공영 주차장은 1년에 90만 원 줘가지고 이 차를 셉기로 했으신 지도 셉지를 못한데 왜냐하면 공영 주차장이 알다시피 6시 이후는 무료 개방이잖아. 거기는 다른 차들이 왕 다칠까. 돈 내신 지도? 돈 내신 지도 초지어질 못했대. 그런 애로사항도 있더라고. 하고는 싶은데요. 하게 되면 이쪽 담으로 저쪽을 헐어야 되니까 저착을 안 나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일식선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애기 아빠하고는 얘기는 해봤는데 저는 하고 싶은데 애기 아빠가 아직 확실한 오다가 이것도 이 나무가 있으면 또 여름에 좋거든요. 이 화장실도 이게 여기 밖에서 굳이 쓰지 않으면 이 화장실도 허무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거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일단은 내 차가 세울 수 있는 자기 차고지를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하고 그래서 주차단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자동차의 증가율을 이제 대폭 좀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 타격은 원래는 그렇지 않는데 2017년도 처음 시행했을 때 네 2012만 준주명도 차고지 했어요. 그때는 초반에는 조금 타격이 있었죠. 차 나오는 시간이 기니까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알아보죠. 차고지 있냐고 여쭤보고 안 되면 구해보라고 하고 요즘들은 고객들이 아니까 차고지를 있으면 차를 사는 경향이 많죠. 자 이 차고지 증명제가 사실은 2007년에 시작이 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15년 만에 모든 차량으로 확대가 됐는데 그렇죠. 그때는 처음엔 대형하다가 좀 유예되면서 좀 시간을 좀 끌긴 했었다. 중형, 이제는 소형하면서 전부 다 올해부터는 전부 다 되긴 하는데 가만 보면은 옛날 지어진 아파트 세대당 주차면적이 한 대가 안 되니까 또 공동, 옛날 지어진 공동주택 그런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 이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는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A라는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그냥 차고지 증명 안 하고 자기 차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 온 사람이 우리 여기 주차면에 내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기존에 살던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절반 이상 입주민의 절반 OK를 받아야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서에 사인 받은 사람들끼리 새로 이사 올 사람들하고 기존에 사는 분하고의 마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이제는 이사할 때 차 살 때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봐요. 회사 큰 게 나는 이거 오늘보다는 심각하다는 걸 더 느껴준다. 근데 아까 인터뷰 얘기로 보면 우리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 얘기로 보면 차고지 증명제를 만든 이유는 차량 증가율을 좀 줄이려고 만든 건데 실제로는 그게 영향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도 충격받아. 괜한 식구들끼리 차 1인당 하나씩 갖지 마라. 차를 많이 장거리를 많이 타는 사람 위주로 차를 쓰련해 가지고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거는 이제는 법이 다 도입 대분한 게 서로 다 같이 나일이라는 생각해 가지고 차를 줄여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주차면을 그려놨 줄 봤어요. 근데 차를 못 세게 봤어요. 무슨? 옆집 할머니 셔터가 찌고 올라가면 타다다닥 그 소리 시끄럽대. 시끄럽고 벽에 금관된 안에 세지 말래. 우리 집에는 안에 세지 못해. 밖에 세eil 못해. 할머니 어떤 그런 거 이해해 줍선이야. 제가 48개 통장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그런 대다수가 차고지 있으나 마나 하다. 차고지 중명제도가 신뢰가 없다. 그런 여론이에요. 부정정신. 주차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없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또다시 시헙게 되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차량. 편법을 다 이용하거든요. 특히 이제 차고지 증명 없는 사람은 랜드카를 임대해서 사용하면 랜드카는 차고지 증명 없어도 되니까 요즘 추세가 랜드카를 이용한 차 신차를 안 사고 랜드카를 임대해서 사용하면 주차장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리스 자동차들도 차고지 증명제로 저희들이 흡수를 시행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리스 회사에서 누가 리스를 했는지 그거를 정부 공개를 안 해주면 저희들이 그걸 탑보기가 힘든 상황이 현재로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리스 회사나 이런 데들도 공문을 계속 보내서 임대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정보를 이제 좀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차량을 세울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차를 세울 수가 없다. 저도 여기 저 자주 가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1층에 식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고 보면 저렇게 식당에 저런 김치통 요리 기구들 이런 게 막 나오지 않으니까 차를 못 세우는 거야. 그러나 저 증명만 해놓고 다른 용도로 쓰니까 이게 문제라. 그럼 여기 못 세우는 차들은 결국에 골목으로 다 나가야 된다. 그렇지. 튀쳐나가는 거지. 제주시 사는데 차고지가 없어서 지골에 계신 부모님 명의를 같이 공동명의에서 지골에 차고지를 두고 제주시에 찾았으면 실제로 그거는 다 주차장에 안 들어가니까 골목길을 세우겠죠. 차고지는 음면정으로 했는데 주차는 시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이름으로 차고지 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차량이 운행되는 상황이 시내 지역이냐 음면정이라고 나눠봤을 때 어쨌든 음면지역이든 여기 동지역이든 차고지 증명이 확인이 되면 그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공동지분을 가진 거를 하지 못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주도 내에서 차고지를 확보했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차고지 한 대랑 이 차량 한 대는 이렇게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아직은 뭐 이렇게 뭐 편법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죠. 도남에 대표적인 큰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차가 없어요. 텅텅 텅텅. 그런데 집 앞이나 이런 데는 다들 차 세울 데 없는데 그 큰 주차장에는 왜 이렇게 차들이 없나 싶은 거는 등록만 거기에 놓고 실질적으로는 집 앞 가서 세우고 있는 상황들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살기는 시에 삶은 게 초래 간 게 차고지 증명해 놓으란 그것도 문제죠 사실은 게. 이제 그런 범부를 약간 좀 피해가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건 정말 다시 한 번 좀. 맞으라구요. 이 차가 이 많이 늘어나신 뒤 아까 그 딜러 얘기 들어보면 깜짝 놀랐네. 그 용향이 없어. 이치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 차하고 실제 이렇게 등록한 데하고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손해만 보고. 예를 들면. 아까 뭐 이제 말씀해 주신 게 한. 연 9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1년 보험료보다 세거든요. 훨씬 세죠. 훨씬 세잖아요. 그만큼이 추가로 비용이 나갔는데 지키는 사람만 그 돈 쓰고 안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게 헛돈되는 거죠. 주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택이 중간중간에 주차 빌딩을 짓거나 아니면 공영 주차장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서는 방법도 있고. 도민들은 이제 공영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달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매해마다 이제 좀 이제 획기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산 확보 문제도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무료로 했을 때는 큰 반감들이 없고. 이제 그렇지만 이리로 가려고 하면 이런 그 저항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사실상 그 주차 정책이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차고지 증명제가 문제가 아니라 주차 난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작 이제 제주도에 차 세울 때 주차장 확보되지 않았고 확보되더라도 활용이 안 될 정도의 상황들로 놔두고 있는 제도적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잘 하게끔 노선 방향을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쉽고 더 다양하게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또 공영 주차장을 늘리는 것도 좋은데 공영 주차장 이용할 때 편리를 좀 줘야 되는데. 제가 공영 주차장을 굉장히 자주 이용합니다. 돈도 잘 쓰고. 불편한 게 뭐냐 하면 현금은 절대 안 돼요. 카드. 카드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카드가 갑자기 없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그 주차장 운영의 인력 비용 때문에 다 이게 자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거나 정산하는 화면 이런 키오스크르가 사용이 불편한 어른들은 이게 또 불편하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우리 고속도로에 가면 하이패스처럼 카드에 충전을 해서 5만원, 3만원, 10만원 충전을 해서. 미러에 다 들어가지니까 카드가 툭 띄워놓으면. 그렇지. 그냥 주차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자동으로 띵뚱. 알 거 좋다. 정산되면서 돈이 계속 차감되는. 저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도로에 차를 세워야 될 정도까지 넘쳐나면 빨리 주차 대책을 내놓고 이럴 수 있는 어떤 수요와 내용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정작 이제 그 외에 불법으로 세운 사람들은 잡아가 버려야죠. 이게 따지고 보면 차들은 경찰이 잡는다는 게 아니라 차를 끌고 가서 벌금 때리고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등록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특히 이게 거주자 우선 주차는 아직 제대로 추진이 계속 무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했다가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까 우리 말씀처럼 강력하지 못해서 그래. 다른 지역에는 함부로 주차했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찍힌 번호에 사람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다른 차가 했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잘 정착이 되는데 제주도는 처음에 제주시가 처음에 했죠.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그게 뭐냐면은 좀 더 이왕 제도를 했으면은 정착될 수 있게끔 좀 강력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고. 더 아쉬운 거는 우리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 주차 난이 심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의 사례는 어떤 거죠?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고 외국은 더 심각한데 일본하고 홍콩은 이미 차고지 증명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가보면은 도로가 깨끗합니다. 신간포로 같은 경우에는 코터제가 있습니다. 차량 코터제가 있어가지고 차량 취득 권리증. 10년 동안 자기 이제 차를 이제 가질 수 있는 권리증이 있는데. 권리증도 있어. 그럼 돈 좀 하는 거라. 돈이 좀 들어요. 신간포로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넘고. 그 플러스도 자기 차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억은 있어야 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서 차량의 증가 속도를 통제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 사실 불편하지만. 그렇지 그렇지. 혁명제를 받아들이고. 편법을 가급적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따르지 않으면. 어쩌면 앞으로 우리 주차는 못할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적극 동참해 주시면. 현지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행정들이 많이 개선하고. 또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게 정책을 전환을 하면서. 시행을 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생각하시고. 차고 지식 문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이 제주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리스나 뭐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그 정보들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차고 지식 등록을 꼭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좀.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들. 편법 안 쓰게끔 해주면. 그래도. 부족한 게 어느 정도인지. 뭐가 어떨 건지에 대한. 상황이라도 진단이 될 텐데. 지금은. 등록은 되고. 아까 말했지만. 문제 없다. 팔리는데. 이런 정도 상황이면. 빨리 어떤 상황을 조사하고. 대중교통을 비롯한 주차장 대책들을. 전반에 대해서 손대서 발표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자 우리 차고지 증명제.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고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또 우리 높은 시민 의식으로 동참한다면.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서. 더 있겠고요. 우리 또. 도에서도 계속해서.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우기시면. 훨씬 더 좋은 재료들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 동네 이슈다. 오늘 여기서 인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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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